옛날에는 인생에서 패배하거나 가난한 사람들도 사회의 사랑을 받았다. 실패에 관한 유용한 새까지 이야기. 불과 200년 전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능력주의가 도입되기 전까지만 해도 인생에서 패배하거나 가난한 사람들 역시 부자들과 마찬가지로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의 따뜻한 사랑을 받았다. 사회적 위계의 사다리에서 낮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경제적 관점에서 보자면 견디기 어려운 노릇이지만 옛날 사람들은 심리적으로는 어느 정도 자존심을 지킬 수 있었고 그렇게 지금처럼 고통스러웠던 것은 아니다. 가난이 자존심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 공동체가 가난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방식에 결정적으로 좌우된다. 우리가 2000년간 물질적으로 진보했다는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 왜 사람이 가난하고 무엇이 사람의 사회적 가치를 결정하느냐를 설명하는 방식에는 인과응보의 관점이 강력하게 개입하게 되었고 그 결과 낮은 지위에 처한 사람은 점차 감정적으로 견디기 힘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낮은 지위를 가지고 있거나 얻는데 불안을 느끼는 강력한 이유가 될 수 있다. 예수가 전도를 시작한 서기 약 30년부터 21세기에 이르기까지 서양 사회에서 가장 낮은 지위에 처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존재 의미에 대하여 세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 이야기들은 그것을 믿을 수만 있다면 듣는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불안을 한층 덜어주었을 것이다. 첫 번째 가난은 가난한 사람들 책임이 아니면 가난한 사람은 사회에서 가장 쓸모가 크다. 서양에서 중세나 근대 이전에 살던 사람에게 사회가 부자와 빈자로 농민과 귀족으로 나뉘는 기초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이 질문은 아주 이상하게 들렸을 것이다. 신이 그렇게 나누어 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민, 성직자, 귀족의 세 계급으로 이루어진 계급 구조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더불어 이 세 계급이 서로 의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었다. 따라서 가장 가난한 계급의 가치도 높게 평가되었다. 상호의존 이론에 따르면 농민은 귀족이나 성직자와 똑같이 중요했으며 따라서 존엄성도 똑같았다. 농민의 삶은 힘들지 몰라도 그들이 없으면 다른 두 계급이 곧 허우적거리게 된다는 사실 역시 잘 알려져 있었다. 중세의 예술과 문학에는 생색을 내는 태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관대한 태도로 농민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여러 군데서 발견된다. 예수가 목수였다는 사실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1015년경 앤셈 수도원장 엘프릭은 대화집에서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원은 단연 농부라면서 귀족이나 성직자 없이는 살아갈 수 있지만 먹을 것을 대주는 농부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달았다. 농부창가라는 신은 이렇게 읊었다. 쟁기를 휘두를 때는 종종 고대기 짝이 없으나 그것으로 영주, 은민, 장인들 온 세상 사람을 먹여 살린다. 만일 농부가 없다면 우리 삶은 철양하기 짝이 없을 것이다. 두번째, 낮은 지위에 도덕적 의미는 없다. 기독교의 관점에서 볼 때 분하 가난은 도덕적 가치를 정확히 말해주는 척도가 아니다. 예수는 가장 높은 인간이고 가장 축복받은 인간이었지만 지상에서 그는 가난했으며 위로움과 세속적 지위 사이에 단순한 동일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독교가 돈에 관한 중립적 입장으로부터 벗어난다 해도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쪽이었다. 기독교의 논리에서 모든 선의 원칙은 자신이 신에게 의존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신이 은혜 없이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도 있다는 믿음을 부추기는 모든 것은 악이며, 따라서 돈은 그것이 제공하는 세속적인 쾌락과 자유의 느낌 때문에 수상적게 여겨질 수밖에 없었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공경 때문에 자연스럽게 신이 도움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마음을 달래주는 신약의 이야기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데 실패하는 장면을 목격하며, 자신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라는 말을 들으며, 천국의 문을 가장 먼저 통과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얻는다. 세 번째, 부자는 죄가 많고 부패했으며 가난한 사람들을 강탈하여 불을 쌓았다. 가난과 낮은 사회적 지위가 주는 충격을 완화하는 데 이용되는데 세 번째 이야기가 있다. 대략 1754년부터 1989년 사이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이 이야기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자들이 도둑질을 하는 부패한 사람들이며, 미덕과 재능보다는 약탈과 기만을 통해 특권을 얻었다고 가르쳤다. 나아가서 가난한 사람은 아무리 재능과 의욕이 있어도 개인적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선할 수 없도록 특권층이 사회를 조작해놓았다는 것이다.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집단적인 사회적 한거, 그리고 혁명이었다. 장 자크 루소는 최초로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으로 꼽힌다. 그는 인간 불평등 기혼론에서 권력자들이 처음부터 강탈로 자신의 위치를 차지하고 유지해왔다고 주장했다. 처음으로 문명사회를 세운 사람들은 땅에 울타리를 친 다음 이게 내 땅이야 하는 생각을 했던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이 순진하게 그 말을 믿어준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었다. 만일 누군가 그 말뚝을 뽑아버리거나 도랑을 메우고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외쳤다면 인류는 수많은 범죄와 전쟁과 살인, 엄청난 비극과 공포를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이 사기꾼의 말을 듣지 마라. 땅의 열매가 모든 사람의 소유이고 땅은 누구의 소유도 아니라는 사실을 잊는다면 우리는 파멸할 것이다. 100년 뒤 카를 마르크스는 이 이야기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 다듬지 않은 사회적 한거의 외침이었던 루소의 주장을 과학적으로 보이는 발판 위에 올려놓았다. 마르크스가 보기에 자본주의 체제 내에는 본래부터 착취의 역학이 자리잡고 있었다. 모든 고용주는 노동자의 생산물을 팔아 얻는 돈보다 싼 값으로 노동자를 고용하며 그 차액을 이윤으로 자기 호주머니에 챙기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언론에서는 이런 이윤을 고용주의, 모험, 과학, 경영에 대한 보답이라고 찬양하지만 마르크스는 이런 말이 도둑질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마르크스는 주인 계급은 처음부터 가난한 사람들을 부당하게 지배해왔으며 부르주아지는 그 최신 형태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부르주아지가 겉으로는 아무리 인간적으로 보여도 그 문명화된 겉모습 밑에는 무자비함이 자리잡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자본론 1권에서 마르크스는 노동자의 목소리로 부르주아지에게 말했다. 당신은 모범적 시민일 수도 있고 동물학대 예방협회의 회원일 수도 있고 거기에 청정한 향기까지 풍길 수도 있지만 당신은 결국 가슴에 심장이 없는 생물이다. 이런 무정함의 증거는 19세기 공장, 빵가게, 조선소, 호텔, 사무실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노동자들은 병에 걸렸고 암이나 호흡기 질환으로 죽어나갔고 열심히 일을 해도 정상적인 가족 생활을 누릴 수 없었고 자신의 지위를 지적으로 이해해볼 만한 시간을 가질 수 없었고 안정감 없이 불안하게 살아야 했다. 자본주의 생산은 그 인색함에도 불구하고 인간 재료만큼은 철저하게 낭비한다. 따라서 마르크스는 인간 재료에게 그 주인에 대항하여 일어서서 자신의 채무를 당당하게 받아내라고 촉구했다. 공산당 선언은 이렇게 우렁차게 외치고 있다. 지배계급들이 공산주의 혁명 앞에서 부들부들 떨게 하라. 프로레타리아에게 이를 것은 사슬밖에 없으며 얻을 것은 온 세상이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공산당 선언 발표 직전 마르크스의 동료 프리드리이 엔겔스는 맨체스터로 가서 산업혁명으로 탄생한 새로운 도시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의 참상을 직접 묘사했다. 영국 노동계급의 조건은 사회가 계급으로 분열된 이유에 관하여 마르크스와 똑같은 관점을 보여준다. 부자들이 부여한 것은 똑똑하거나 적극적이거나 부지런해서가 아니라 교활하고 비열하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것은 게으르거나 술에 절어 살거나 우둔해서가 아니라 눈을 뜨지 못한 채 주인에게 학대당하기 때문이다. 엔겔스의 이야기에 묘사된 부르주아지가 자기 이익을 극단으로 추구하는 모습은 충격적이다. 그들을 움직이는 것은 오직 금전적 이득뿐이다. 영국 부르주아는 돈만 벌 수 있다면 노동자가 굶건 말건 아무런 상관을 하지 않는다. 삶의 모든 조건은 돈으로 측정하며 돈을 벌지 못하는 것은 의미도 없고 비실룡적이고 이상주의적인 헛소리일 뿐이라고 여긴다. 1840년대에 맨체스터 빈민가의 생활이 쾌적하지는 않았겠지만 그곳 주민은 자신이 그곳에서 살게 된 주된 이유가 고용주의 극악한 행위와 경제체계 특유의 부패라는 말을 들으면 도덕적 우월감이 샘솟아 기운이 났을 것이고 자신의 초라한 조건에 대한 부끄러움도 사그라졌을 것이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서기 30년부터 1989년까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했다. 물론 이런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인 가장 설득력 있는 이야기는 그것들이었다. 이 이야기들은 좋은 운을 타고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기운을 북돋는 세 가지 메시지를 전달했다. 첫째, 그들이 사회에서 진정으로 부를 창조하는 사람들이며 따라서 존중을 받을 자격을 입다는 것. 둘째, 세상의 지위는 신이 보기에 아무런 도덕적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셋째, 부자는 파렴치하며 정당한 프로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면 서글픈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차피 존중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옛날에는 패배자도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 특히 시인과 작가들은 그들을 사랑했고 끊임없이 위안을 주었다.